어디서 찾았어? 뭐를 그 힌트 내가 찾은 거 아닌데? 너 아니야? 응 근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범인은 정해진 것 같다 누구? C로 같다 C로? 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범인 2명으로 갈리거든 그 깍두기 아니면은 그 C로야 랑키 형이랑 나랑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2명이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살인이 일어났어 근데 라라님이랑 그 이안 누나가 2명이 같이 있었거든 그때 통화를 딱 하고 있었다 근데 범인이 딱 죽였어 근데 근데 우리는 뭐지 형은 그냥 자연사락하고 뭐 난 장난인 거 알잖아 장난인 거 아니까 했는데 대충 보니까 C로랑 깍두기만 지금 둘이 따로 당겨 그러면 내가 TP권이 있거든 나도 TP권 있음 살인 나자마자 너 달 눈한테 TP다 난 C로한테 TP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둘 중 한 명이 죽인 거 어떡해 앙키 뷰티 나 지금 갈 수 없는 강행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였거든 응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한 칸 한 칸 동굴이 있길래 응 깊어 동굴이 한 칸인데 어 어 누군가 나 발견했어 도망가 내 주변에 블록들이 부서지고 있어 어 하아 여기인 것인가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C로랑 깨 어 어 좀 명확해진 게 어 뭐 뭐라고? C로랑 게 좀 명확해진 게 어 랑케 형이 살인 현장을 가서 힌트를 봤대 응 근데 시베리아 넣어서 기었대 그럼 그거네 싫어네 맞지 오케이 잠시만 오케이 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여보세요 두 개? 그니까 이거 과짜 힌트도 있잖아 바보야 두 개다 간다라고? 아니 하나가 간짜야 하나 두 개 중 하나가? 네 개 중 하나가 가짜야 총 네 개인데 어떻게 네 개야? 왜? X, Y, Z 그거 가짜 하나 가짜 하나 응 이거 X, Y는 안 써 있어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써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딱 키가 나잖아 826은 뭐 Z고 200은 X겠지 그게 티가 나니까 네가 그건 알아서 찾는 거고 이거 힌트가 근데 이 한 칸짜리 동굴은 뭐야?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거든 아 그거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 그래? 어 맵 전체 하숙을 거기만 하는 거지 어허 나 방금 기어 갔다 왔잖아 나도 모른 난 모르는 상황이고 그 이거 부실 수 있는 블록 흙이야 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아 미친 딱 하나만 부시면 되는 거거든 야 나 실화티 TP 사줘 실화티 건 실화티 TP 사줘 바로 앞에 오케이 안 버려지거든 됐다 아 자연살해 아냐 자연살해 쓴 걸로 아냐 자연살 에이 저거 헷갈리지 않음 네 싫어하는 TV로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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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에요 뱀씨 이쁨짓 얌옹 오케이 오케이 님 그럼 너 사인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씨루한테 TPT 해볼수도 있어? 이거 사용하면? 하니 이게 하자마자? 어. 오키오키. 이거 미리 줄게. 오키. 끊으면 됩니다. 무기 힌트는? 뭐? 무기 힌트 왜 안줌? 맞다 맞다. 날로 먹는거라는 얘기. 안줌. 죄송해요. 무기 힌트 괜찮으면 나밖에 없는건가? 으흠. 진짜? 몰라. 애들 연락이 안하네. 하나는. 나도 기계 안나. 기계 어렵게 숨기는 기억이 없거든. 나뭇잎은 못뿌시지? 어. 나뭇잎은 뿌실수 있어. 뿌실수 있어? 어. 나뭇잎 뿌실수 있어. 유리하고 나뭇잎. 너는 무기 힌트를 가져가지고 추리할라면 흙을 파야되니까. 흙 파지 말고. 여기 있는 흙을 다 없애면. 저번에. 방금 전에 시루가. 시계탑에서. 방금 전에 다 푸시고 있더라고. 강금 시켜놨어 5분동안. 시루를? 어. 흙. 시계탑 내가 다 채워놨어요. 지금까지. 내가 듣기로는. 그 산자인트가 시베리안 허스키를 했는데. 시베리안.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시베리안.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뭐요? 헐 흐흐흐 흐흐흐 뭐하고 있어 뭐하고 얘기해? 아이템 찾고 있지? 아씨 아이템 으흠 여긴 없는가 보네 으씨 불이 깔려고 떨어질까봐 아 진짜 없다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아 내가 떨어져서 뒤질거 같은데 그래서 전화하시는 거는? 살아있나 보면서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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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임이 왜 죽였어 네? 라임이 왜 죽였어 라임이 죽은거 봤긴 했는데 왜요? 그게 왜요? 아니 해봤어요 다들 하더라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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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오 오 오 귀여워 오 시원하네 오 너 어디인데 그러냐?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음 하핏 나도 아이템이 뭍는데 제가 그렇지 잘못한 거예요? 말해봐요. 제가 그렇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뭐지? 오엄마가 뭐예요? 오엄마는 망치예요. 망치가 아닌 것 같아요. 짝대기만 있어요. 오엄마가 망치 맞는데? 아 그래요? 나 오엄마..라는 아이템을 봤는데요. 오엄마가 그거지 않으면 내가 빙나라 하얏따지를 보이냐. 얘들아 이거 카드 찍어서 사쿠라면 내가 이 손목을 거? 하면서 오엄마 가져와 막 이러잖아. 아 진짜? 오엄마가 망치 맞아. 그냥 망치 말고 그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대못 박는 망치. 우와. 한강가가당. 내 왕이 좀 황금 사과 같지? 오엄마. 우엄마 놀랄만 하지. 오엄마. 근데 지금 무기 힌트를 추리 중이거든? 추리니? 추리 중이라고. 아 이씨. 아 랩 빨리 열리. 나라가 나한테 황금 사과 주고 갔어. 이씨. 도망갈 때 써야겠다. 도망갈 때 쓴 거 없죠? 있어요? 근데 문제점 내가 쓰므로 못 쓴다는 점. 왜 물어봤냐는 점. 아니 혹시나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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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신기하고 계속 찾는 거 같아. 저도 많이 썼어요. 아니 난 막 지하 땅굴 찾고 난리 났다니까. 오엄마. 너 여기서 용암 소리 들려. 오. 여기 용암 있네 봐. 오 여기 뭐야. 용암 소리 들려. 바로 분명히 이쪽으로. 어미는 시몽이. 시몽이 여기 탄 거 아니었어요. 오늘. 오. 누가 그런 거야. 에러. 아하. 우리 노래 잘 부르는 에러. 아하. 아하. 라이트. 아하. 진짜. 고래 냄새. 뭐지? 아하. 고래 냄새. 아하. 이거 닉돈이한테 주고 싶은데. 마흐? 아니. 털뭉치라고. 털뭉치 있더라고. 닉돈이. 닉돈한테 주면 좋아한다 하길래. 아. 나 씬한테 주면 좋아하는 개꿈이 있음. 개꿈이래. 개꿈이래. 저기가 아닌가? 아하. 아. 렉 걸려 진짜. 거기도 좀 바꿔요. 바꿔 주시든가. 어머 나 전화 온 거 같아. 어머. 전화 안 짱. 어머 나 닉돈이한테 전화 왔는데? 어디서 한 거였어. 기다려봐. 나 전화 좀 바꿀게. 범인이야. 아. 뭔 개소리야. 범인이에요. 저거. 범인. 저거 자연수단 범인. 개빈인데? 범인은? 범인. 어 미키 달 누나 범인인거 같다 뭐그러는 또 갑자기 니띠한테 통화왔다 아무 이유 없이 그거 무기인트 물어볼라카는거 아이가 너한테도 물어봤냐? 어 그거 당연한거 아이가 야 너 무기인트있냐? 없음 방금 이제 길가다가 C로 만났거든 근데 C로가 전화 나한테 어 내가 지금 니띠한테 미래 마련했거든 안사? 나 물어봐야지 저거 나 니띠 이거 쳐야돼 죄송 흐흐흐흐흐흐 아아 누이님 돼질라고 나 분명히 그 그 사건이 나면 C로한테 TP 타려줄라 했거든 으아악 삐빈 사렘인이라 말하네 범인인 미키님? 어? 뭐래 나 지금 이현 누나랑 지금 만나가지고 어쩐다 해볼래 하면서 지금 막 발 прыg고 있구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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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야. 사람이 그런 일이고 덜어내리는 법이야. 조용히 임마. 하지마. 와요 와요 자연사 나와서 해요. 자연사에요? 자연사인거 같은데? 누가 죽은지 모르겠어요. 자연사에요 자연사야? 일로와 애들이 막 물어보고 올게 기다려봐. 무기를 좀 깊게 파셨나봐요. 아니요 깊게 안팠어요. 한칸만 갔어요? 한칸. 한 두칸. 그래봤자 한 두칸. 그 그 뭐냐. X200 있는데요. 잘 도와드리면 일자로 쭉 파져있는게 있을거에요. 아 거기 알아요. 제가 봤어요. 흙이라나 파볼라고. 혹시 물속에 숨기셨나요? 그건 비밀이죠. 그런거 말이죠 만드는겁니다. 에이 그런거 말이죠 만듭니다. 근데 그게 힌트가 그렇게 어렵게 숨겨진게 아니거든요 하나가. 하나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흙 막 파지 말랬지. 망파지 말랬지. 망 안파지 말랬지. 망 안파지 말랬지. 아 죽은거야 모르겠다. 흙 으아.. 다 막아주는 게 아니구나. 흙.. 에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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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쫘어 산인자라는.. 아 이게 그냥 플러그인 자체가 누가 죽기만 해도 산인자라는.. 오! 다른 놈 죽었다 TP권! 활동! 이슈로 개뜯기 범인아 이 범인! 안녕? 난 널 알고 있어 넌 범인이야 알아? 응 그래? 피할 수가 없구나 뭘 피하지? 자 싫어 이리 와 내 뼈 당해 내가 꼭 널 어? 재판에 넘기고 갈거야 여기 주변에서 이 누나하고 죽었겠지? 근데 나 왜 플라이지? 딤? 나 왜 플라이 딤 왜 버그쌤? 몰라 야 니 어디서 죽였냐? 나? 여기로 와봐 여기서 죽였어 나 플라이야 아이 싫어요 루이님 플라이 좀 오케이 이대로 어디? 어디니? 여기서 아 여기? 없네 시장 오케이 바이 오케이 바이 오케이 바이 아저씨 범인이죠? 싫어가 범인이에요 아저씨 부활권 썼죠? 네? 아저씨 부활권 썼죠? 미친놈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데 미친놈이 아저씨 부활권 썼죠? 지금 아저씨가 싫어 왜 붙어다녀요? 어? 싫어 왜 붙어다니임 티피고 썼으니까 빠가야 아 그래 근데 난 왜 티피고 썼어 지금 힌트 뭐인그래서 살인자 그니까 시시로가 안녕히 살이니까 자기가 인정했어 그래서 너 무기 힌트 없냐? 무기 힌트 없음 나머지 사람으로 초대해봐 아 그래 내가 저리로 초대해줌 여기 여기 니들 니들 이럴더еко 회의 수준 아니에요? 맞은 맞은 이거 불법인데 우리 만들다가 이렇게 됐어 그니까 이거 불법 수준인데 왜 불법임 불법임 빠가야 왜 지폐 자유 없어? 지폐 자유? 아니 아니 있잖아 우리 두 명씩 나눠서 다녀.. 두 명씩 만나서 다니고 있는데 살인이 일어났잖아 그거 벌써.. 다이준아 네.. 토막 나가 뭐요? 돌아가셨잖아요 니.. 죽었잖아 돌아가셨잖아요 저..듣고 있는 것도 안돼요? 안대요 그 혼자는 말이 없다 그건가? 어? 저 죽어요 잠깐만 저 누구야? 근데 지금 조용하지가 않아가지고 야.. 야.. 아니 왜.. 아니 우리가 수가 많아 왜 도망가는데 일단은 죽일 수 있잖아 니들 여기서 무기 힌트 있는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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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튀는거야 우리.. 그게 없어서 그게 나 알아.. 부활권인거 나? 어.. 아니야.. 아니.. 지금 Tp권 썼다는데 지금 Tp권에서 둘이.. 둘이 지금 같이 있는거 보고.. 보고 나서 바로 알았어 아니 Tp권은 썼으니까 니.. 시루한테 니 집 빡아들아 근데 시루한테 왜 쓴거야 대체? 야 누나 어딨어? 미키한테 물어봐 미키 나 나.. 나 여기 이유.. 이유 들으면 일단 해줄게 야 미키 반론이 딱 되면은 미키 장인아 장인 없어 아.. 아.. 아니 그러니까 미키와.. 미키가 Tp권이.. 어 잠깐만 님들 뒤에.. 뒤에 시루있다 어.. 미키가 Tp권이 있대 그래서 달눈나랑.. 어..잠만 님들 여기요? 여기 통화방 언제부터 잡혔어요? 여기요? 이렇게 됐어 라임이 죽었을 때부터? 아니 아니? 그 이후에? 어.. 잠만.. 나 잠.. 야 진짜 너희.. 그거 하나도 없어? 그.. 무기 힌트? 없어 나 있어 있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낙사.. 낙사 안 하게 돼서 저 좋아하는거잌 나라 니 도나한테 전화 갈거잌 갔나 보네 벌써 ㅋㅋㅋㅋㅋ 됐다 무기 힌트 대체 누가 죽이는거지? 님들 한명 내려와 어디감 아..제가 갑니다! 아 개 밖에 님들 통화방 터트려야 할 것 같은데? 어oney 1등은 너무 GPM 수준이라.. 룰에 어긋나는데? 룰이.. 이런 룰이 있었음? 어 너 많이 모이면 안 돼 어 그래 어 그럼 범이 누구냐 한 번만 알아가지고 그게 밑 호스 누구냐 터뜨려라 잘했다 빠이 님들 일단 미키야 미키 너 나랑 통하고 있고 라라랑 랑키 오빠 통하고 있어 오케이 아씨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배에 있나? 제가 배만 안 가봤거든요? 시루한테 설마 최악의 상황에는 살인자한테 무기인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설마 시루한테 무기인태가 설마 시루한테 무기인태가 비닐 With 음악 인생 자 상대를 찾아보자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쟤네들이 같이 다니네 한 명이 신문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야 미키 라라 랑캠은 저기있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저 스티브 볼이 뭐야 아 깜짝 놀랬네 에라잇 어 잠만 낙다어우 살았다 어메 사라디 여기 배있나 다음 브린트가 애들이 은근 배를 안다니던데 배도 잘 만들었네 흠 흠 흠 아이씨 하아 남의군이 추천무시면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 스파이 아니 왜 다들 나 스파이라 생각해 나 진짜 웃기게 진짜 슬픈게 찾는것도 없거든 tp껀 찾았잖아 tp껀 밖에 없는데 왜 스마이지 tp껀 찾아가지고 안돼 그래 아니 미지노 다 나보고 부활권 썼죠 부활권 썼죠 부활권 썼죠 부활권 썼죠 부활권 찾았어? 아니 부활권 찾은 사람 죽이러 갈게 누구 누가 찾았는데 몰라 학살이지 그냥 미지노이 부활권 찾은 사람이 아니라 중인 사람이 부활권 찾는거잖아 미지노 어 어 님 죄송 음 재밌네 저기요 사회자님 왜 지금 님 내 옆에 있어요 님 아니 아니 전화좀 받으라고 말할라고 그랬는데 님 어디있어요? 님 뒤에요 이거 흙을 왜 이렇게 많이 파셨어? 아 저 일자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요? 저기 시루야 너 무기 힌트있지? 아니 없냐? 무기 힌트 가진사람 있어? 너 나가있어 시루새끼야 어 시루새끼야 나가있어 오케이 시루가 자기 자기 그거 살인자라는거 밝혔는데 아니 우선 우선 시루 나가있어 오케이 왜 안나가 누나 끊어줘 자 나 정비도 떨어지면 그 있잖아 그 힌트를 이미 다 찾았어 누군가 아하 어 다 찾았어 왜그래 누가 다 찾았다고? 어 다 찾았어 무기 힌트는 다 찾았어 누군가 두개 갖고있어 니가 두개 갖고있고 근데 그 힌트를 찾아서 흙 하나만 부수면 나와 근데 막 부수지 말라고 어떤 쌍빛놈이지? 어 그니까 저기도 아직 무기는 안찾은거지 무기는 못찾았어 아직 그럼 저기 저사람들이 있는게 가짜네 그럼 내가 있는게 가짜 두개 갖고있다고 그니까 총 4개니까 물어보셈 조합을 해보셈 둘이 아 내상인데 어 내가 가지고있는게 X X Z잖아 이 둘중 하나는 가짜고 적팀은 X나 Z중 하나가 있고 Y라서 못찾는거야 음 저기 좋네 그니까 찾아봐 그 게임팀 우선 이렇게 말해줘야 찾을거같아서 아 지도인 어 그래그래 그러면 딱 맞거든 오케이 어 그러면 서로 못찾는 이유가 딱 분명해져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잠깐만 안녕 어 야 너 누구한테가 죽였어? 나 야 누나 아니 너 무기 인특냐? 없어 무기 인특 누가 다 찾았거든? 어 누구야? 몰라? 근데 지금 자연산인거야 이거 아 너 누군지 알잖아 . 아악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 맞는 소리 난다 빨리 빨리 직진해 나..다 알지 누가 지고 있어 라라랑 어? 라라랑 어 라라랑 어? 오케이 야 라라 어.. 니 무기인 티 있지 어..어..어..어.. 있잖아 빨간.. 왜 나한테 숨기는거야? 어? 어? 왜 나한테 숨기는거야? 결탁한 줄 알았지 시루랑? 어 하.. 자 난 부할 거를 쓴 적도 없고 어? 응 참정이고 응 그리고 시루랑 같이 있었던 이유는 응 닉도리한테 TP건 죽으면서 살인이 일어나면 시루한테 TP시켰다고 했고 어 그 이유는 미키가 시루랑 다이누나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살인이 일어나면 시루한테 TP건으로 탈쓰겠다고 미키는 산이 일어나면 다이누나한테 TP건이 쓰겠다 이랬어 오.. 에휴 진짜 빠그네 어.. 찾았어 무기 찾았어? 네 어? 힘내 뭘.. 찾았다니까? 무기? 응 너 어디있냐? 응 나 여기 산.. 산에 있었네 312가 진짜였구만 300..로? 312 X? 응 X? 응 무기 졸라 모네 힘내 난 죽었으니까 너 죽었다고? 응 가다가 딱 황금사가 다 떨어졌을 때 나 죽었어 싫어하네? 어 312 X?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빡치네 어우 누구랑 통화해야 되지? 무기한테 나한테 왜 제거 안 해주신거지? 312 여러분들 어서요 추천가지 교척길 한 분씩만 남겨주세요 지금 면역 거의 다 죽었구요 312 아이템만 찾으면 되는.. 입니다 312면.. 여기다 어? 이..이건가? 아니 312 여기서 826 어? 루인 루인 무 찾았어? 그렇다네요 아 여유앤 찾았.. 여유앤 찾았네 잠시만 엉? 회의야? 뭐야 회의? 희일러구? 어? 여보세요? 저기요..저기요..저기요.. 네 싫어요.. 네 싫어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싫어요.. 아니..너희들 무기 어떻게 찾았어요? 힌트 찾았으니까요 힌트를 찾고 가니까 뭐 찾았겠죠? 힌트 두개로 내가 얼마나 녹아져있는줄 암 얘 흙 3블럭 있었음 누이니 아니 나 두개나 찾았는데 미친놈 야 버려 스무스 이제 뭔데? 아니 야 무기 줘봐 무기 뭐야? 줘봐 여기 안전진이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 야 니들 나 진짜 회의에 궁금하게 있어 니들 어쨌든 내가 뭐 할 것부터 생각하는 꼴이 진짜 그래서 아닌 것 같음 아까 닉도리가 알려줬어 썼다고 쓰면 썼다고 알려준다고 아니 나 진짜 억울한게 뭐라도 이겨보려고 아직 안썼어 아니 잡지도 못했어 아니 저번에 내가 범인이었을때 당한게 많아 아니 야 내 몸 미안합니다 이 황금사 내꺼야 잘못 죽였어 뒤질라고 자리로 가시고요 내 여기 제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한대 쳐 닉도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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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속을 보라고 뭐가 있는지 흐흫 티피콘을 사용하면 누군가가 구할권을 사용했다고 나오고요 여긴 안전진이니까 사업 못합니다 회의 끝나고 아 범인님 좀 빨리 올라오세요 어 있거든요 지금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몇분동안은 죽일 수 없어요 아니쌍 그리고 나 티피콘 죽었거든요 이거 랑캠프 내꺼 안줍니다 네 왜요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 왜 이제 왜 해이잖아 끼치지마시고요 이 아 오 오 오 블루엣 묘기 최소 묘기꾼 근데 여기는 그냥 회의하는 방 회의하는 방 투표는 아주 조금 남았을때 회의를 시작하자 회의를 시작하자 어 쉬로를 어떻게 줍니다 쉬로 그 손가락 마디밤 범인은 무조건 탐정검으로 죽여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탐정검을 들고 있잖아 응 근데 내가 시로랑 싸우다가 내가 시로한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탐정검은 다른사람한테 가는거죠 탐정검은 다른사람한테 넘어가? 시로가 갖고있는게 아니라? 시로 두개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우리 남은 세명이 한명 제별로 맞춰서 투표를 시작하자 탐정검은 탐정검은 그리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죽인사람은 무조건 그 검을 갖고있는 사람인지 죽이는거고 아 무조건 내가 죽이게끔 되게 하면 되는거니? 알았어 얘들아 알았지! 예~~ 아잇 그래 그럼 회의 여기까지인걸로? 오케이 그게 규칙인 거죠 아까 야 그거 부활권 쓰는거 어 부활권 쓰는거 그거 주시니 그래 그렇지 오케이 알았음 절대적인 규칙임? 어 절대적인 규칙임 오케이 부활권 그거 내가 말해준거? 응 쓴다고 쓰면 쓴다고 말해주는거? 어 어 그거 절대적인거임 근데 그거 저번 회의 저번 이야기에서 그거 말 안해주게 하지 않았음? 말해주는 걸로 했는데? 님들 회의 안 끝났어요 나 이미 나왔는데? 회의 끝? 회의 끝 끝났..끝났 줄 몰랐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명장면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제가 부활권을 찾아야되요 내가 부활권을 찾아야되 네 여러분 부활권이라는 앱 쓰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대신 살인자 5월 탐정 두주가 하나를 선택해서 다시 태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예 루인 예 빨리 부활권 찾아 나도 지금 커말하고 있었는데 흐흐흐흫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부활권 빨리 빨리 찾아야되 빨리 찾아야되 빨리 찾아야되 빨리 빨리 그래야 내가 미키 죽여야 게임 끝난다고 어? 미키 죽여야 게임 끝난다고 아 맞아 트프구나 ㅋㅋㅋㅋㅋ 아냐 미키 죽여도 안 끝나 끝나 두문 죽여야되 아냐 누구 한명이 살인탐정이 됩니 아 탐작이네 그거 살인탐정이래 그거 스파이가 됩니 아 그래도 2대2 상황이잖아 냠? 이거 투표를 하려면 가반수 해야되잖아 응 근데 2대2 상황이잖아 봐바 지금 몇명이야 나 루인 이안 랑케 미키 지금 미키를 죽여 어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가 이안이를 주목해 내가 이안이를 주목해 두명이지 응 근데 저 양케양 이안이가 너 주목해 1대2지 응 그러면 그거잖아 무효다 어? 어? 그럼 고네? 무효야 그러면 그리고 다음턴은 또 죽였어 TP건 빨리 부활거 찾아봐 빨리 부활거 찾아봐 부활거 아니구나 난 분명 상자를 클릭했는데 왜 셋탐이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 상자들은 왜 벽 속에 끼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케이 2대2지능에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최악의 상황은 네가 죽는거야 일단은 뭐 난 죽일만큼 죽였으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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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꺼내 만약에 부활건을 쓰면 네가 날 죽여야돼 응? 네가 날 죽여야돼 이함? 이함 이함 어 진짜 없어 야 혹시 저쪽에가 좀 있나? 네 라라 라라 안나가? 야 혹시 라라가 부활건스나? 아니 내가 말해준댔는데 나가라 나가라 부활건인가 왜 부활건이라고 알려줬어요 나가라 나가네 나가라 아니 쫓기는게 아니라 내가 숨는 수준 아 얘네가 지금 뭉쳐다니잖아 응 그것 때문에 뭉쳐야 부활권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미키한테 있을 가능성이 커 미키? 미키도 없다 일단은 미키랑 요이안이랑 뭉쳐다니고 미키 아이 메배를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요이안이랑 만날까 봐 전과 같은 상황 아니 없어 계속 올라갈래 내가 좌표를 계속 봤거든? 어? 아씨 터미상자 외곽쪽에 있나? 근데 누군가 발견했을 것 같거든 근데 누군가 발견했을 것 같거든 왜 발견했지 TP권? 야 조심해라 너 TP권 미키한테 TP권 있거든? 아씨 나 칼 들고 대기해야지 근데 상관은 없는데 니 지금 죽여도 내가 이겨 터미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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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권 두개야 근데? 어 두개 미쳤다 지금 지금 요이안이랑 같이 있지 지금 둘이 나? 아니 요이안이랑 지금 저 누구냐 미키랑 같이 있다고 같이 있겠지 뭐 당뇨가이가 아 저기있다 장놈이 아씨 어 싸우고있냐? 아니 어 역시 여깄다 찾았어? 안녕 친구야 걸렸다 나 갈게 죽어 죽었어? 응 다시 가 아니 죽였어 어 죽..누굴? 미키를 미키가 태어나면 미키한테 벌곤이 있는거고 응 야 뭐 버려지겠지? 오케이 빠이 비키의 видите 뭐 버렸다 비키가 태어나면 그러게 TP권 ну이는 여기 초대해인지 tpiqnc로가 먹었음 여기야 쌤 누인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 어 안녕 여기야! 여기야 안에 넣어줘! 넣어줘! 쉬워? 아니 근데 내가 티피컬 써둘라칼때 왜 안써줌? 맞아 디젯 잔쓰 아니 안써준데 어떡해 자살하면 부활권 저거 안되죠? 저거 또 부활권 찾았구만 저거지 부활권 찾았구만 저거지? 부활권 찾았구만 자살은 안됨 안되죠 자살은 안됨 어디다 해달라고? 여기여기 나 여기 곳 센터 센터 고마워 랑킹 어디있어요? 야 여기 이따 봐 이따 봐 여기 왜 안들어가 짐? 야 그래도 난 야 진짜 2스템 팡크가? 야 근데 진짜 아니야 나도 지금 힘듦 나 많이 힘듦 혜자라 어? 근데 진짜 지금까지 아무도 그 부활권 못찾은거니? 응 나 자편만 다 찾았어 티피가 안돼 그냥 OP를 주면 안됨? 티피가 안돼 근데 그거 내가 지금 부활권을 쓰면 게임 끝나는거야 중요한건 시료이 근처에 있어요 아 OP를 줘 그냥 내가 티피해줄게 오케이 티피 아니 나한테 그래 OP가 아니 티피가 안된다니까 뭐지? 너 근데 왜 없냐? 야 빨리 저거 베니시모드 베니시모드만 티피가 안되는구나 어 베니시모드만 티피가 안되네 티피 됐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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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포로스떼아르 지금 살인 꿀템이라서 못죽이잖아 쟤는 못죽임 됐네 끝났네 어? 자 끝났습니다 시료 죽었어? 완전 딩돈 티피꺼 오케이 레버망 잡을께요 아 승관이 뭐죠? 뭔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암흑 깨끗아버렸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살인자는 시로 그리고 무기를 찾는자 이안이 뻔치산 루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여러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